전남 장흥 우드랜드 1원에 모노레일이 설치됩니다. 이일 장흥군과 AMT는 투자협정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정남진 편백속 모노레일 설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이 시설은 정말 대한민국의 대표하는 모노레일 사업, 힐링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기대에 맞이하십니다. 군은 민간 투자를 통해 2023년까지 134억 원을 들여 우드랜드 입구에서 억불산 정상까지 2.8km 구간에 모노레일과 전망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